이번 시간에는 오스티움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필드 보스들은 있는데 그 초상화 아이콘이 안떠서 그 퀘스트를 못봤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게 월데드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가면은 이게 없으실 거에요 보스 초상화 이벤트가 없으실 거에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에 진입하는 퀘스트를 통해서 가면 모든 아이콘들이 개방이 되는데 다른 이런 채집이나 이런거는 개방이 되는데 보스 초상화는 있는데 보스 초상화는 개방이 안되어 있을겁니다 오스티움 지역 그거는 한번 잡아주면은 처치캐를 이제 완료하고 그러면 그 생깁니다 이게 초상화 아이콘이 한번 처치해서 그 처치캐를 완료를 해주면 이렇게 오스티움 지역에 보스 필드보스를 잡는 초상화 이벤트가 생깁니다 한번 간단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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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